자 천자문을 배워봅시다. 한자를 한자씩 또박또박 따라 읽어보세요.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집우 집주 넓을홍 거칠황 자 이번에는 한자씩 물고 물고 꼭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. 자 읽어보세요. 넓을홍 거칠황 네 잘 읽었어요.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성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. 자 한번 해보세요. 전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잘 읽었어요.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성독을 한번 읽어볼게요. 잘 들어보세요.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자 이렇게 천자문은 닷글자를 한자씩 또박또박 읽는 것이 우선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.